으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소년단 진격해 반 반탄 소년단처럼 진격해 반 반탄 소년단처럼 진격해 반 반 탄 소년단처럼 진격 용감하지? 어 용감한 반탄 소년단 인기 역시 용감하게 깃깃깃에 난 랩 버물 깔리고 깔린 랩 버물들만 쓰러버려 가뿐하게 빅빅 빅 빅 가사 완전 신들렸지 24-7 언제나 나 그 끝에 먹고 왔고 먹고 없는 애들이 오늘도 부여되는 저축축축 달려나 방탄! 오늘은 예, 아니요 게임입니다 예, 아니요! Yes or No? 이거 땡 한 번 치고 시작해주시죠 박근혜 멋있어 너무 멋있습니다 레디 고! 지금 어때요? 좋습니다 밥 먹었어요? 밥 먹었습니다 어땠어요? 맛있었지 그래요? 그렇죠 MC 마음에 드세요? 마음에 듭니다 어디가 마음에 드세요? 얼굴이 마음에 듭니다 진짜요? 모든 게 마음에 들죠 식사는 하셨나요? 오늘 아침에 먹고 왔습니다 오늘 날씨 좋죠? 아, 추운 것 같은데? 얼마요? 많이 정말요? 좀 추운 것 같기도 하고 안 추는데요? 패딩버스런가? 방어 잘 성공했어 방어 성공 책 많이 읽으세요? 많이 읽습니다 원인도 방탄에서 외모 1위라고 생각하십니까? 저는 외모 1위입니다 왜요? 잘생겼기 때문이죠 잘생겼어요? 정말 잘생겼습니다 오, 야 멤버들 세나? 근데 이거 1호 안 끝나고 했는데? 너무 잘하는데? 패딩 입어서 그런가라고 어? 제 질문 하긴 했어요 아, 그렇네 의문 문인가? 패, 그런가 미리도요 그런가 MC의 생각은 어때요? 선생님 너무 정신 없어서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아! 아! 진행병이 도지고 있어 예스오르노 를 진영한테 넘깁시다 형 씨는 제가 하고 가위바위만 해요 저는 이긴 팀하고 같이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어때요? 저기 있잖아요 뽑아놨잖아요 아 맞네 오케이 오케이 그럼 MC는 제가 보는 걸로? 아 형 씨 너무 어려워 아 MC 진영 갑니다 여기서 룰을 도입합시다 여기서 눈을 피하지 맙시다 오케이 대답을 2초 안에 하셔야 돼요 오케이 첫 번째 게임은 예아니오 예스오르노의 게임입니다 예스오르노 게임 뭐죠? 예스 아니면 노 예아니오가 대답으로 나오면은 땡! 탈락입니다 알겠습니다 맞는 걸 해줘야 돼 뭔가 질문에 대받아치면 그것도 안 될 거 같은데요? 질문에 대받아치면 안 됩니다 그럼 탈락이에요 그럼 뿅망치로 맞은 사람은 아웃인가요? 오케이 눈을 안 피하는 걸로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MC 진행이 마음에 드세요? 마음에 듭니다 어떻게 저는 어떤 거 같나요? 너무 잘생긴 거 같습니다 아 갑자기 잘생긴 게 왜 나와요? 훈육 나오죠? 오우x3 though 오우x3 오우x3 아니 아니 Just 그냥 나옵니다 아니 방금 작품을 뭐해요? 미안하다 string 나오죠? 저희 가 2초... 그것 때문에 RMC 제가 World Wide Handsome도 인정하십니까? 재우 breed 어떻게 제 외모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? 일단 눈이 Sich말로 초록빛나십니다 지민 씨 왜 물어보시죠? 아직 아무것도 안 물어봤네 왜 물어보시죠? 왜 물어보시죠? 바로 준비했다는 듯이 야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네 정국 씨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?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, 들어갑니다 이름이 뭐죠? 김남준입니다 왜죠? 김남준이라고 어머니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잘 지어주셨어 나 아버지 안 지어주신 줄 알았지 윤기 씨 네? 네? 잘 보라고, 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아, 지연 잘한다 첫 번째 게임을 살리잖아, 내가 결국 본인이 살린 거야? 얘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겠어 결국 본인 칭찬이야? 이 팀에서 저 혼자 살아남아 있습니다 제가 아직 호석 씨한테 말을 안 걸었었죠? 그렇습니다 왜 안 걸었겠어요? 왜 안 그러셨어요? 왜 안 그러셨어요? 바로요 우리 컴퓨터를 날리고 우리는 웃음을 취하고 있어 너 표정 못 봤지? 왜 안 그러셨어요? 왜 안 그러셨어요? 되게 순수하지? 어, 맞다 탈락한 사람 여기 일렬로 쓰세요 이거 안 때렸어 그건 좀 그렇구나, 그렇지 아, 좋아, 우리네 아, 좋아, 우리네